르노 삼성차 부산공장을 방문한 오버돈 부산시장이 XM3를 시승하고 있다. 르노 삼성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공장을 방문해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상승을 당부하고 XM3 성공을 위한 C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이뤄진 오 시장의 방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산시 대표 기업인 르노 삼성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제조업계의 오 시장은 지난달 출시된 XM3를 부산공장 내 주행시험장에서 직접 운전했다. XM3가 최시 한달만에 2만 대가 넘는 계약을 달성하고 1만 대 이상 생산됐다는 설명에 오 시장은 부산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XM3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며 XM3가 내수 시장 선전을 넘어 수출 물량까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성한경닷컴 기자 sesung at 한경.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at 한경.컴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